안녕하세요 아 오늘 왜 혼자 혼자 찍냐고요 아 그나저나 오늘 제 세 번째 날이에요 와 여러분 진짜 반가운데 근데 아니에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가 이거 조절할 때 잘 못해가지고 이 운동은 되나? 네 천천히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거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찔디펜을 제거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바레이오 손빛 같은데 바레이오 손빛같은데 지금 너무 비단식으로 아 맞다 이게 문자도 있고요 여기 펜탑이 있는데 펜탑을 잘 만들었다는 똑같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으로 비전의 영국 응 자 오늘 이거 한창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포켓카드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거고 내가 보는 거고 이게 한창 이런 걸 강제적으로 했다면요 약간 여기 그 약간 여기 그 약간 약간 여기 열 좀 보여드릴게요 오 대결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사람 너무많다 한번 볼게요 여기 벚꽃도 잘 피어 있긴 한데 봤죠 아니 뭔 다행인 여기 아 이거 뭐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 민들레 그거 보면 무슨 민들레 이거 씨 그거 있는데 저기 씨 다 뿌린 것도 있네 이거 한참의 공민문레인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게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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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내가 내가 아 아 아 근데 이 애플탑은 왜 애플스탑인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A 펼스탑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가면 될게요 끝 아니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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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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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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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